자고 갈래? 근데 너는 요새 오빠 집 놔두고 어디서 지내는 거야? 어? 그 친구 집. 친한 친구인가 보네. 근데 이렇게 오래 신세져도 돼? 안되지 그 별로 친하지도 않아. 암. 응. 나 먼저 그럼 좀 씻을게. 그 그 그 그 그러든지. 안되지. 상상하면 안되지. 자아. 아이 타이밍 진짜. 됐고 이거 바쁘니까 빨리 말해. 문 열어. 장난치면 죽여버린다.